최악의 맛을 살펴봐야 되는데 이게 항상 최고의 맛보다 최악의 맛이 어려워요. 그렇죠. 최악의 맛이 정말 잘못된 요리다라고 생각하고 입에 안 맞는 요리죠. 그러니까 잘못된 요리보다는 어떻게 보면 저는 미더덕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럼 저한테는 그게 최악의 맛이거든요. 싫어하는 음식 있으세요? 저는 곱창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 맛있는 곱창을 안 좋아합니까? 네. 막창은 좋아해요. 근데. 차이가 있나요? 차이가 많이 있어요. 비슷한 것 같은데.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저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곱창 같은 종목인가요? 그렇게 말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요유가 좀 있나 보네요.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단순히 많이 올랐다고 최고가 아니고 많이 떨어졌다고 최악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맞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최고는 그 종목을 말씀드릴 때 주변에 뭘 봐야 되는지를 언급드리는 거고 최악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 종목으로 얘기를 시작하기는 했지만 이 종목과 비슷한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는 종목들을 주의하자. 대략적으로 그런 느낌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악의 맛은 제가 한진칼을 가지고 왔는데 한진칼이 급락했다가 반등을 또 빠르게 보여주기는 했어요. 5일 2평선을 회복하기는 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게 바닥의 끝은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은 좀 주의가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한진칼이 올라간 이유는 너무 명확하잖아요. 경영권 분쟁이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경영권 분쟁이 굉장히 피터지게 붙으면서 저는 이제 주가의 가장 큰 모멘텀은 경영권 분쟁이라고 생각해요. 경영권 분쟁이라는 것은 내가 경영권을 차지하고자 하는 건데 한국 주식시장 제도에서 한국뿐만이 아니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인데 경영권을 가져오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야죠. 네. 뭘 사죠? 주식을 사야 되겠죠. 그렇죠. 주식 많은 사람이 장대입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잃을 거예요. 주식이 많은데. 그렇죠. 회사 지분을 한 70% 가지고 있어요. 30%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뭐 어떻게 한다고 해도 안 흔들려요. 결국은 이제 지분 싸움이기 때문에 너도 사고 나도 사고 이제 지분 경쟁하는 사람들끼리도 사고 그럼 주가는 오버슈팅되고 급등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게 한진칼이었다라는 건데 이번에 한진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사실상 마무리가 됐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마무리가 됐어요. 그냥. 네. 그렇죠. 이게 보시면 승자와 패자가 저도 이제 좀 오래 갈 거라고 생각은 했어요. 사실. 그런데 이번에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서 8천억 산업은행이 투자하면서 사실상은 이제 조원태 회장 쪽으로 승계가 됐죠. 네. 그렇죠. 그러면서 지분 차이가 좀 벌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KCGI 측 연합에서도 이제 특별히 흔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3자 연합이 해소가 됐죠. 조연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그리고 대호개발 맺어왔던 주식 공동 보유 계약이 종료되면 이제 서로 논의 안 하고 지분을 팔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언제 나올지 모른다는 거거든요. 이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지분이 나와야지만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지분이 나올 것 같아도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선반형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급락을 했다가 일단 반등을 했는데 여기서 V자 반등보다는 다중바닥을 그리는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조금 더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KCGI 그룹 측의 물량만 나온다. 이건 또 아닙니다. 반도 건설 아까 포함되는 거죠. 같이 이제 물량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델타항공이 원래 조은태 회장 쪽의 백기사였는데 이번에 수비가 어쨌든 됐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한진칼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델타항공의 한진칼 지분이 나올 수도 있다. 적지 않은 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도 있어요. 특히 델타항공이 지금 실적이 좋을 수가 없겠죠. 코로나 때문에. 사실 상당한 손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일단 지분을 팔아서 뭔가 이제 보존하는 그런 쪽으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시장은 보고 있고 기술적으로도 이게 역배열입니다. 5일 2평선은 일단 현재 시간 기준으로 돌려내긴 했어요. 그게 끝이 아니죠. 뭐 20일 2평선, 60일 2평선 이게 다 매물대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역배열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뚫고 나가기에는 조금 쉽지 않지 않을까. 그러니까 경영권 분쟁 이슈로 급등했던 종목은 이 이슈가 소멸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 주가는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고 현재 반등이 단기적으로 나오기는 했지만 이 반등의 연속성이 약간 의심스러우니까 혹시라도 저가 매수를 노리거나 이러셨던 분들은 주의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대표님의 최악의 맛, 최악의 맛을 통해서 어떤 부분을 또 바라봐야 될까요? 저는 이제 최악의 맛을 진양폴리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진양폴리. 네, 정치 테마주입니다. 이것도. 네, 오늘 정치 테마주 아주 컨셉을 확실하게 잡으셨네요. 네, 왜냐하면 이건 이제 결과가 나왔어요. 무슨 결과가 나왔죠? 이번 주 수요일 날 당선이 됐습니다. 관련된 종목이. 네, 네, 네. 그런데 결과가 나오면 기가 막히게 오늘, 그러니까 목요일 날 하락을 하더라고요. 네, 네. 왜냐하면 이게 그래서 항상 주식은 선반영된다는 게 이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치 테마주들, 이제 본질적인 회사는 굉장히 좋아요. 폴리브레탄 제조하고 있고 가급물 판매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포스트 코로나 관련된 종목으로도 엮이거든요. 네, 네. 그런데 지금 영업활동은 그럼에도 굉장히 좋아서 주가가 천천히 가면 참 좋은데 오히려 이제 개인 투자 분들한테 물어보면 대부분이 한번 확 올라갔다가 빠지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천천히 가는 게 좋으세요? 하면 확 올라갔다가 빠지는 게 더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빨리 수익을 내고 싶으니까. 그런데 주식이 멀리 가려면 차분하게 계속 우상형 차트 잡고 25선 탁 올라가면 제일 많이 가거든요. 그런 관점인데 어쨌든 간 단기적 이슈잖아요. 정치 테마라는 건. 그렇죠. 급등락도 워낙에 심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특히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어떻게 판단할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것은 수급이 바뀔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심하셔서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최악의 맛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어떠한 주제가 나오고 어떤 호재가 나왔을 때 그 호재를 갖고 반영 여부에 대해서 미리 기간을 두는 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간적인 부분들을 고민해서 기간에 맞춰서 또 매매를 하시는 전략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조금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고의 맛, 최악의 맛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데 최고의 맛은 항상 트렌드 준 것 같고요. 그렇죠. 그 시기에 맞는. 그게 맞아서 급등하는. 그 최악의 맛은 항상 수급이 좀 꼬이는. 그렇죠. 아무래도 대량 메모리 나올 때 장대음봉이 나오고 개파락이 나오든 이런 모습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참고하셔서 공부 차원에서 묶어서 보시는 연락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